화재 당시 운전자들은 혼비백산하면서 차에서 몸만 빠져나왔습니다. 그렇게 남겨진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소방차는 진입에 애를 먹기도 했는데요. 터널 화재 같은 긴급 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동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불길에 휩싸인 방음터널 방향으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. 터널 안에는 차량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. 불길이 삽식간에 번지면서 운전자들은 차량을 버려둔 채 서둘러 몸만 빠져나왔습니다. 일부 차량들은 문이 잠긴 채 화재 현장에 남겨져 있어서 출동한 소방차가 진입에 애를 먹었습니다. 터널 안에서 발생한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당황한 운전자들이 차량을 그대로 두고 걸어둔 채 대피하기가 쉽습니다. 다급한 상황이지만 운전자들은 차량을 최대한 갓길 쪽에 가깝게 세워서 긴급 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해야 합니다. 차량이 뒤엉켜 있을 경우에는 소방대원들이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자동차 키를 차 안에 둬야 합니다. 전문가들은 대피 과정에서 질식 위험을 막기 위해 젖은 옷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몸을 피하라고 당부합니다. TV조선 김동려입니다. TV조선 김동려입니다. 특히 피해자가